김준양입니다. 자, 무대로 나와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파이팅! 잘할 수 있어. 정규 회장이래. 아니, 약간 눈빛이 되게 자신감이 막 엄청... 네, 잘할 것 같은데. 노래도 떡 부러지게 할 것 같아, 아주. 라이트 카메라 액션 라이트 카메라 액션 I see you, SIGMA OP I see 크게 땡겨, 땡겨, 좀 더 땡겨, 빠박기 동참지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를 길동차게 잘하는 트로트 꿈나무 김지은입니다. 와... 와, 왜 이렇게 씨가 많아, 애들이. 아니, 지금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는데 무대를 했어요. 어머나! 예. 우리 이번 참가자 김지은 양은요. 가수를 꿈꿨던 아빠와 함께 재미로 트로트를 부르다가 트로트의 매력에 흠뻑 빠진 친구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은 양이 부를 노래는요, 가을의 딱입니다. 김용님의 내장산입니다. 진짜 어려운 곡인데. 이걸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 이 어려운 노래... 와... 이거 스킬이 진짜 많이 나와야 돼. 아이고! 아, 걸그룹 같아. 아, 귀여워! 동료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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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파랗아! 불어오면! 아, 습게 물든 내장산아! 와, 동료밤아! 광부 속의 사연인가 서리서리 눈물인가 이게 어린애가 아니야 내장사 새 북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접는다 접는다 가위빛 물들면 해계단 품치면은 찾아올까나 어느 곳이 나를 찾아올까나 한해장산으로 와, 잘한다 태클릭, 태클릭 와, 귀여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저렇게 귀여운데 이렇게 광부 속의 사연인가 서리서리 눈물인가 내장사 새 북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접는다 가위빛 물들면 해계단 품치면은 찾아올까나 어느 곳이 찾아올까나 어느 곳이 하나 만 하나 만 나를 찾아올까나 한해장산으로 이장산으로 이장산으로 하나 만, 하나 만 하나 만, 하나 만 하나 만 누구야? 하나, 누구야? 하나, 누구야? 누구야? 끝장! 와, 너무 터졌다 터졌어 와, 너무 우와 설마 안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와, 안 나올까? 진짜 놀랐다 와, 대박이다 고마워 진짜 심장 떨리는 소리 화이팅, 화이팅 아, 떨리나 봐 와아 님이야 님이시여 귀여워이 가시나요 뒷산에 찻동새가 여태 돌아오는데 가시면 떠나시면 어쩌라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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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되요 못 가오 나를 두고 못 가오 이 사랑 봐주기 전에 살아가는 놈이 또 내일이 님의 향기뿐인데 님이야 님이시여 자라하리 죽으려 와아 님이 없는 세상은 온통 암흑천지요 내 사모하는 님이야 아 아 아 아 내 님이야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행복하다 내가 아 아 아 아 노래 배우고 싶다 저 친구한테 가서 한 명 모시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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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한국국토정보공사